SK 하이닉스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최대 1조 원 규모의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공급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경닷컴이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대용량 저장 장치인 ESSD는 AI 서비스 고도화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저장 부품으로 꼽힙니다. ESSD와 고대역폭 메모리 등 AI 반도체를 찾는 빅테크 수요가 늘면서 SK 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가 계속 증가해 내년에도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메모리 반도체 겨울론을 일축했습니다. 24일 한경닷컴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SK 하이닉스의 대규모 ESSD 장기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등의 필요한 AI를 고도화하기 위해 연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4조 원가량을 AI 서버 반도체에 투자합니다. 1에서 2년 전만 해도 서버용 저장 장치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주로 활용됐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 AI 시대를 맞아 ESSD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자회사 솔리다임을 통해 업계 최대 용량인 60TB ESSD를 개발해 여러 빅테크에 공급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물량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ESSD와 HBM 주문이 밀려들며 SK 하이닉스는 지난 3분기 매출 17조 5,731억 원, 영업이익 7조 300억 원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크게 앞섰습니다. 테슬라가 SK 하이닉스의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공급을 요청한 건 연 1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인공지능 서버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등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도조로 불리는 AI 서버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면 서버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읽고 쓰는 저장장치 성능부터 끌어올려야 하는데 ESSD가 그런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ESSD는 DRAM과 NAND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해 제작합니다. 자기장 디스크를 활용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 크기가 작고 전력을 적게 쓰며 처리 속도도 빠릅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에 따르면 ESSD를 사용하면 HDD를 쓸 때보다 전력 비용을 5년간 5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총 비용은 46% 감소합니다. 테슬라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들이 ESSD 주문을 쏟아내는 이유입니다. 빅테크들은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와 읽고 쓰는 게 중요한 AI 추론용 서버에 주로 ESSD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1분기 37억 5,795만 달러 수준이던 글로벌 ESSD 매출은 3분기 68억 8,608만 달러로 커졌습니다. 2027년엔 시장 규모가 200억 달러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은 대용량 ESSD 시장의 강자로 꼽힙니다. KK1K1K2K2K1K2K622K1K1K2K3WM Whisperler